안녕하세요. 날씨 온 강아랑입니다.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주간 예보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 비로 인해 더위가 약화되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은 전국, 24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 오전에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대부분 30도를 약간 웃도는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